분석 작업의 통합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출제 유형 1번입니다.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1, 표2, 표3에서 학과가 특수문자 삼각형, 특수문자로 시작하거나 또는 건축으로 시작하여 괄호 끝나는 건축으로 시작해서 괄호 끝나는 건축공학과, 건축설비과 그래서 건축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는 과자로 끝나는 다섯 글자이거나 또는 교육가로 끝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나는 글자가 사회교육과, 컴퓨터교육과에서 교육가로 끝나는 학과별 정보인증, 국제인증, 그 다음에 전공인증의 평균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표1부터 표3의 영역을 참조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일치하는 데이터의 학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에 해당한 데이터에 학과를 추려서 가져오고자 합니다. 앞쪽에 학과에 특수문자가 있을 때는요. 이 특수문자를 직접 입력하지 마시고요. 물론 입력하셔도 상관없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특수문자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오셔서 학과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특수문자를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입력해서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혹시나 입력해서 특수문자가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데이터 통계작업, 통합작업을 할 수 없을 수 있으니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과가 삼각형으로 시작하거나 특수문자 삼각형으로 시작하거나 삼각형 뒤에 다른 글자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별표라고 입력하시면 만능문자 별표는 한글자, 두글자, 세글자 상관없이 다른 글자가 올 수 있도록 작성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으로 시작하면서 과로 끝나면서 총 글자 수는 다섯 글자예요. 그러면 건축이라는 글자를 입력할 거고요. 건축, 그 다음에 과라는 글자가 입력할 건데 안쪽에 두 글자가 더 올 수 있겠죠. 건축으로 시작해서 과로 끝나는데 총 글자 수가 다섯 글자 건축과 과를 더하면 세 글자니까 두 글자만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물음표를 이용해서 글자 수 제한을 두시면 돼요. 물음표도 별표처럼 만능문자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두 글자 자릿수를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교육가로 끝난다. 앞에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가 와도 돼요. 글자 수도 상관없고요. 별표 입력하시고 교육가로 끝날 수 있도록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쪽에다가 교육가를 입력합니다. 통계 작업을 할, 통합 작업을 할 학과에 대한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이제는 표 4의 영역을 F4부터 I7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찾을 수 있고요. 저희는 문제에서 평균을 구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함수에서 평균을 선택하고요. 참조해 오셔서 표 1 영역을 선택하고 추가 표 2 영역도 학과 필드가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선택하고 추가 표 3의 영역도 선택하고 추가를 합니다. 추가하신 데이터에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첫 행과 왼쪽 열의 체크를 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아까 작성해 놓으셨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통합 작업을 해서 평균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두 번째 출제 유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작성된 데이터를 통합 시트에다가 합쳐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총점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제 유형 첫 번째 예지에서는 같은 시트에 각각 작성된 표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데이터를 통계 작업을 하셨고요. 지금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지에서는 다른 시트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통합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위치 B3부터 F10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참조에 오셔서 중간고사 점수를 선택하고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기말고사 시트에 오셔서 같은 영역이면 추가 버튼 누릅니다. 만약에 영역이 다르면 다시 한번 드래그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개 시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 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출제 유형 두 번째 두 번째 항목입니다. 문제는 동일한데요. 문제에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적용해서 데이터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중간고사 점수가 성적이 잘못 입력되었다. 그럼 수정을 하겠죠. 수정을 하면 조금 전에 하셨던 통합은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통합 3번 시트에다가는 값이 변경이 되었을 때 데이터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개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B3부터 F10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요. 데이터에 가시면 동합이 있구요. 그 다음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참조에 오셔서 중간고사 영역을 선택하고 추가 기말고사의 시트에 오셔서 영역을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를 하시는데요.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같이 변경될 수 있도록 원본 데이터의 연결을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열머리끌 B를 더블 클릭하셔서 열 너비를 조절하시구요. C열의 영역은 데이터가 없잖아요. 물론 펼치면 분석 작업 시트 설명을 보실 수 있는데요. C열의 영역은 열머리끌 C를 선택하고 마우스로는 쭉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의 연결을 선택하시면 중간고사에서 김창룡의 국어 점수가 현재 80점인데요. 점수가 90점으로 변경됐다.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90점으로 변경됐다라고 하면 통합의 2번 시트는 결과가 바뀌지 않아요. 81점 조금 전에 실습하셨던 데이터는 통합은 86점으로 결과가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통합 하나의 시트에 작성된 표 안에서 통합을 하실 수 있구요. 다른 시트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통합 그 다음 원본 데이터에 연결하여 값의 변화가 있을 때 같이 반영될 수 있는 내용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